우리가 이렇게 우유를 갖고, 응용해갖고 우유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깊을까? 국물이 너무 매울 때나 고소하게 먹고 싶을 때 우유라면은 맛이 전혀 상상이 안 나. 42년 만에 처음에... 이거? 라면 먹은 거 중에 손을 꼽겠는데? 이거 역대급이야! 제가 어제 한번 흔들어 볼까요? 에브리바디! 이게 뭐냐고요? 두 분이 형 신났는데 이제는? 아, 더위를 싹까지 내냐? 축배를!